충북 진천에서 어디선가 날아든 쇠구슬에 가게의 유리창이 여러 장 부서진 일이 있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마을의 전직 이장이었습니다. 왜 그런 건지 CJB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진천군 덕산읍의 한 술집입니다. 지난 25일 아침 밖에서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유리창의 한 부분이 깨집니다. 그런데 파손된 창, 한 개뿐이 아닙니다. 옆에도 그렇고 바로 옆에도 똑같습니다. 업주는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2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리창이 깨졌는데 견적이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소연합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를 샅샅이 분석해 열흘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. 다름 아닌 피해 업주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 이장 60대 남성 A 씨였습니다. A 씨는 7년 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 4년 넘게 이장직을 맡아왔지만 규정 없이 장기 집권한다는 일부 주민의 반발로 지난 2022년 9월쯤 이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. 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최근 반발한 주민과 현 이장이 운영하는 상가의 유리창 여러 군데가 구멍 뚫렸고 경찰은 바닥에서 발견된 새 구슬을 수거해 갔습니다. A 씨의 차량과 옷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새총과 새 구슬을 찾아낸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. CJB 박원희입니다.